첫번째 시장 아 오 재밌게 이게 뭐야? 맞춰 맞춰 뭘 맞춰? 몰라 얼굴 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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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뭐야? 이거 뭐예요? 야 진짜 신기해 뭐야 야 너 여기있어 이거 뭐야 가까이 와봐 맞춰 맞춰 고개 흔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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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어 가까이 와 흔들어 흔들어 와 언니 진짜 웃겨 잡아 잡아 우와 이게 잡히네 우와 와 진짜 신기하다 우와 우와 어 어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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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 최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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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윤도 나와 진짜 웃기다 아 너무 웃겨 기구톱 비만 아 진짜 웃기다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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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흠 으흠 이거 이거 왜 잘해야 돼요 서윤이가 너무 덜 꺾었어 진짜? 덜 꺾어 됐다! 어 따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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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아 진짜 웃기다 이거 웃기다 맞춰 맞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으아 으아 우리 한 번 했겠어 맞춰 오오오 재밌다 재밌다 같이 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 웃기다 진짜 잘 못했지 엠 이케 넌